수사를 해나가면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.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요. 기자들이 추정만 했지. 수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. 사실 정보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공작까지 할 때 좀 잘해서 뇌물을 벗고 대는 건데 뇌물을 좀 벗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지금 부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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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장이 TK잖아.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저 머리는 갔는데 박근혜를 조직으로서 농인들을 조금씩 달려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에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. 잘 수 알아.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아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. 그래서 그때 뇌물을 넣어놓으면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. 부패범죄로 이렇게 된다. 조사도 안 받고 이런 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이제 할 수가 없거든. 진술 다 받아가지고 다 넣고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거는 뭐 뇌물로 역진을 못한 거 아닌가. 그리고 이제 특검에 노출을 넘기면서 검찰은 이제 이거 할 만큼 했다는 척을 했지. 이제 백신을 하는 거 아닌가. 내가 이 상황이 됐으면은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. 그리고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 제대로 수화할 테니까 특검 문문하지 마라. 이렇게 하는 거 봐라. 이거 여기서? 이거 안 끝나겠는데. 난 그 벌써 재단 법인을 다 보니까 그림이 쭉 그려지는 듯이. 네. 뇌물을 재단 법인을 받았다. 네. 원래 재단하는 사람이야. 직업이 원래 재단운영이잖아. 뭐 유경인회담, 영연대회담 이런 거 해야 돼. 직업이 원래, 직업은 원래 재단 아니야, 재단. 직업이 원래 재단한 사람이야. 그래서 송이 형이 가지고 이제 흔들어 내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여권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구나 딱 싶으면. 청와대 민정석실하고 조선일보가 싸우면은 저건 그냥 붕괴된다. 붕괴를 말하느냐. 네. 왜냐하면 저기 대통령이 나서서 딱 조정을 해야 되거든. 그래서 참 사람들은 오병호가 뭐 천하의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글쎄 뭐 김기춘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는 건 내가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고 유신 때 중앙정보로 수사업자 사람을 고문도 많이 하고 했다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서바이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스러운 부분이 우동을 어떻게 하다가 저 팔에 뛰어가지고 아주 아까운 사람이야. 진짜. 그 처음에 내려오라고 전달했을 때 그때 내려왔으면 지금까지도 안 왔을 텐데. 박근혜는 멀쩡했지. 박근혜는 멀쩡했지. 박근혜는 멀쩡했지. 박근혜는 멀쩡했지.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. 저게 고용 때 이성환이가 최초의 제보자들 아니야. 박근혜는 멀쩡했지. 박근혜는 멀쩡했지. 박근혜는 멀쩡했지. 박근혜는 멀쩡했지. 이런 고용하고 다시 한번 주여주면 박근혜는 멀쩡했지. 박근혜는 멀쩡했지. 그것도 사실은 풍경하는 게 잘못하는데 특검수사기관은 연장 걸어주고 검사 파괴로 늘려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청리로 특별검사 가게 하고 있어야 돼 오늘 검찰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한 번에 공안 이런 것만 해봐가지고 그런 검찰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컨셉이 없는데 이첩의 비과자 이는 엔지의 유지한 이첩의 비과자 이는 엔지의 유지한 이는 엔지의 유지한 제한은 엔지의 유지한